아시안게임이 시작된 가운데 아직까지도 기아팬들은 이의리 선수가 교체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류중일 감독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의리 선수 역시 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진 실력이 출중한 에이스 투수가 아시안게임을 출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야구 대표팀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최종 엔트리를 넉 달 전에 발표해놓고 대회 직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불투명한 사유로 원칙 없이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22일 투수 이의리를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의리는 지난 6월 초 발표된 최종 엔트리 24명에 포함된 채 올시즌을 치르며 대회를 준비해왔으나 소집훈련 하루 전 제외되었습니다. 1인은 투구 중 손가락에 물집이 생겨 지난 10일 소속팀 엔트리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후 회복하고 21일 한화전에 등판했으나 1인인 2피안타 3사사구 3탈삼진 5실점 4자책으로 부진했습니다. KBO는 손가락 부상에서 회복 중이나 대회 기간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교체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완전한 말장난입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이지만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기 어렵다는 말 자체가 결국 부진해서 교체한다는 뜻인데요.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사유는 오로지 부상이며 대회 조직위에 엔트리를 제출하지 않은 시점에 최종 엔트리 포함 선수들 중 상당수가 그야말로 심각한 부진을 겪었을 때도 KBO는 부상 아닌 부진으로는 교체할 수 없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 원칙을 1위를 교체하며 깬 것과 다름없는데요. 부진한 선수를 대책 없이 데려가도 문제는 생기지만 단순한 부짐만으로는 교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에 소집 하루 전 1위를 전격 교체한 것은 심각한 반칙입니다. 무엇보다 1위는 부상에서 회복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며 이미 손가락의 물집은 다 회복되었는데요. 한화전에 등판한 21일에는 회복된 손가락 사진까지 찍었고 대표팀이 이미 다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1위의 국가대표 자출을 대비해 몸 상태에 각별히 신경 써 관리했던 기아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2위는 앞서 8월 말에 열흘간 부상자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어깨에 조금 불편함을 느껴 검진 결과 작은 염증이 있었고 주사 치료도 필요 없는 작은 통증이었고 그냥 엔트리에 두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국가대표 자출을 대비해 무리시키지 않고자 순위 싸움 중에도 1위를 엔트리에서 제외했었는데요. 21일 한화전에서는 대표팀에 합류 직전이라 투구수도 조절했습니다. 김종국 기아 감독은 경기 전 30개, 40개만 던지게 하려고 한다 대표팀에 합류해서 투구수 늘리면서 최선의 경기를 하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의리는 계획대로 45개만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대표팀에서 전격 제외되었는데요. 기아 9단은 이의리는 현재 100% 정상 투구를 할 수 있는 상태다. 회복 중이 아니라 이미 회복했고 어깨의 통증 때도 던지는 데는 문제 없었지만 국가대표에 가야 해서 물이 안 식히고자 제외했던 것이다. 물집도 정상임을 확인하고 투입했고 어제 경기 뒤에도 상태를 다 확인했다. 손가락은 물론 이의리의 몸 상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어처구니 없는 대표팀의 결정에 항견했는데요. 굳이 이의리를 소집 직전 교체하면서까지 도대체 대표팀은 무엇을 고민하는 것이었을까? 대표팀 내부에서는 일본 대만 등 상대 전력 분석을 거친 과정에서 투수를 너무 많이 뽑았다는 의견이 나왔고 한국은 이번에 24명 엔트리 중 절반인 12명을 투수로 채웠는데요. 내야수는 7명, 외야수는 3명밖에 되지 않는 불균형의 구성이었으나 초반 구상과 달리 강력한 마운드와 공격력을 과시하는 대만과 일본의 모습을 확인한 채 이정후까지 낙마하자 투수를 줄이고 야수를 늘려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내야수 김도영이 여러 차례 거론되었고 대표팀이 엔트리 발표 당시 부상으로 재활 중이었던 김도영은 6월 말 복귀한 뒤 대화력을 펼쳤는데요. 이미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되어 있던 구창호는 선발하면서 김도영은 뽑지 않았던 대표팀은 이후 엔트리를 너무 일찍 발표해 김도영을 선발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팀당 3명씩만 선발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이의리, 최지민, 최원준이 이미 선발되어 있는 기아에서는 더 이상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대표팀 소집훈련 전날 이의리가 제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도대체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의리는 보란듯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역이자 기아의 중심 에이스 선수가 이상한 핑계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구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